김태리 씨는 우리 김민희 씨의 엄청난 팬이었던 걸로 네 제가 엄청난 팬이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어떠세요 이번에 같이 작업을 하셨는데 네 좋아하던 배우를 이렇게 예고편에 어딘가에 나왔듯이 코앞에서 제가 숨을 쉬었는데요 굉장히 행복한 경험이었고 근데 제가 언니 연기 너무 좋아해서요 모든 경험들이 다 너무 좋았어요 김민희 씨 굉장히 뿌듯하게 너무 예쁘게 말해줘서 너무 예쁘죠